러시아 침공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불교계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 주지 경호스님은 어제 총무원사에서 조계종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 이사장인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우크라이나 난민구호기금으로 4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전달된 후원금 모금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돕기 위해 선운사 본말사 주지 스님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크지만 경제적 여파를 떠나 우선 인명이 살상된다는 점에서 전쟁이 빨리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